그룹이랑 피라루프랑 이런 애들 미꾸라지 주려고 저녁란고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대박입니다 미꾸라지가 장어가 왔습니다 장어 자 놀라지 마세요 나 살면서 이렇게 큰 미꾸라지는 처음 봅니다 야 이게 미꾸라지가 왔어요 장어가 왔어요 장어가 와 대박 맘에 듭니다 큰거 좋아해요 자 일단 얘들 좀 씻어갖고 이거는 우리 크롱이가 먹게 너무 크니까 조금 잘라서 주겠습니다 일단 이제 잘라서 피딩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박이죠 장어야 장어 장어야 장어 우와 이거 아직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잘라서 주면 기가 막히겠다 여기 보시면 장어가 많이 있습니다 다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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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어예요 크기봐요 장어 아우 최고 너무 좋아 아우 좋아 좋아 일단 피딩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두 마리 잘랐는데 이 정도의 양이에요 두 마리 잘랐는데 자 우리 크롱이한테 밥을 한번 주러 갑시다 자 얘가 이제 크롱이가 기다리고 있지 대박입니다 잠시만요 이쪽으로 크롱이 얘한테 크롱이 쭉 달려오죠 얘 크롱이 음 잘먹는거 맞네 자 크롱아 아이 이뻐져 미꾸라지가 있는게 칼슘이나 이런게 있을꺼 그래서 이거 좋죠 자 먹어봐라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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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잘먹네 요 또 머리가 또 영양가가 넘치지 않습니까 자 머리가 또 영양가가 넘치니까 시 priv 그래서 3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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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설마 두개 먹고 부동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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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보면서 휘익거리고 있어 하하 아 먹어도 돼 인마 오야오야 아 근데 미꾸라지 진짜 좋다 하하 아싸 머리 먹었다 머리에 영양가가 또 기가 막히게 많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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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와 진짜 우후 하하 아 으 그럼 이제 밥 먹으라고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킹요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와 이거 더 오래 먹이겠다 고기보다 훨씬 싸요 나 있다 미꾸라 역시 최고